음악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다윗평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1장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이 신로성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무력해지고 또 타락해서 리더십이 사무엘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까지 읽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 불임 여성 중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또 그 아들이 생기면 야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던 유일한 불임 여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저주의 선언이다. 저주의 내용을 지난주에 읽었죠. 엘리와 그의 후손이 이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악독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물론 엘리가 무능했고 또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누하스가 악했죠. 악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읽어드린 저주의 내용은 정말 매우 강렬한 그런 저주였죠.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친 저주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린 사무엘은 반듯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는 모시 애봇을 입고 야외를 섬겼고 한나는 해마다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없어요. 한나가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겉옷을 만들어 줬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글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청중들은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3천 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만한 근거를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엘리는 아들 문제로 골치 아픈 와중에도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다산의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 야외께 빌어줬는데 그 덕분에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고 어린 사무엘도 야외 앞에서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태해가 열렸고 그 이후로 여러 자녀들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넷의 딸 둘이네요. 다산의 집안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한나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사무엘에게 맞춰져 있다.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야외를 섬기고 있을 때 야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상황은 사무엘서가 자세하게 전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때는 야외의 게시가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가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드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야외의 성전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괴가 있는 그 곁에서 사무엘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른 새벽에 야외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는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면서 돌아가서 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됐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어.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됐다는 겁니다. 엘리는 무슨 느낌이 원 모양입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사무엘이 자기가 부른 줄 알고 오니까 사무엘에게 다시 누가 부르거든 야외님 말씀하십시오. 야외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렀습니다. 엘리가 경험이 많은 오랜 제사장 생활을 했던 엘리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하고 알았던 거죠.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꾸 자기가 불렀는 줄 알고 오니까 이거 야외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다시 사무엘을 불렀고 그가 엘리의 지시대로 대답하자 야외가 드디어 그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엄청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읽기 전에 한 번 또 참고 자료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하느님이 어린아이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른 예가 많아요. 모세 그랬죠? 그다음에 또 사사들한테도 그랬죠? 그다음에 또 예언자들을 많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성인입니다. 어른들이에요. 모세도 어른이었고 다른 예언자들도 다 어른,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부른 것은 사무엘이 유일무이하다. 유일한 케이스다라는 겁니다. 설화자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간간히 상황 이해를 돕는 언급을 합니다. 그게 설화자의 코멘트죠. 설화자가 코멘트를 다하는데 그 코멘트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시대에 야회의 게시가 주어지는 경우가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 3장 1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설명이나 사무엘이 야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가 야회를 알지 못했었고 야회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언급, 3장 7절에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코멘트들이, 설화자가 하는 코멘트들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게시나 환상이 없었다는 것은 뭔가 야회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소통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소통이 드물었던 이유가 뭔지 그건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소통이 드물었다는 것을 설화자가 코멘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엘이 야회에 부름받았을 때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회에 대해서 잘 몰랐다. 어른의 어떤 인식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인의 인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사무엘이 부름받은 거죠. 이런 얘기들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설화자의 코멘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설화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야회 하나님의 속마음을 설화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는 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화자는 전능하진 않지만 전제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서술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 너레이터잖아요. 나레이터, 설화자, 나레이터인데 그 나레이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회 하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필요할 때마다 코멘트를 하거든요. 야회가 왜 이랬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런 얘기들. 설화자가 야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그거를. 무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극작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연극으로 말하면 작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회 하나님도 무대에서 연기하는 연기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야회 하나님이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감독은 나레이터입니다. 이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 야회는 캐릭터로서,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야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야회에 계시는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장차 야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려는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엘리 집안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면 야회 자신이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야회는 엘리가 아들들이 죄짓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다면서 집안 전체를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순간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제자에서 그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였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엘리 가문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제 사무엘은 예언자로 재탄생하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야회가 뭐라 말씀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들은 대로 대답하자 야회는 의외로 대범하게 그분은 야회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렇게 설화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의외로 담담하게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설화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설화자가 평가 겸해서 사무엘이 부른받고 그다음에 엘리의 집안이 망할이라는 예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야회의 사건을 설화자가 어떻게 코멘트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자랄 때 야회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야회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야회께서는 신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야회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회가 게시를 보여주지도 않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드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야회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소통이 재개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등장이, 사무엘의 역할이 그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또 참고자료. 참고자료.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이름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좋은 뜻으로 다 이름을 짓잖아요. 홈리와 비누하스는 이집트인 이름입니다. 이집트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집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급의 지도자 모세.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아니, 아니. 이집트 이름이에요, 모세가. 투투모시스, 아하모시스. 그게 다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파라오의 이름 뒤에 모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 이름이에요, 모세도. 홈리와 비누하스도 이집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어떤 연구거리입니다, 사실은. 또 연구도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인이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저기 책이 있는데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자 이름이 생각나. 이집트인 모세. 모세스 대 이집션이라는 책도 있죠. 그 이집탈라지스트, 이집트 학자, 유명한 이집트 학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그건 아주 이런 구약성서학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요. 홈리와 비누하스가 어쨌든 이집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홈리는 이집트어로 두꺼비를 의미하고 비누하스는 구리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이미 이름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좋은 이름은 아니다. 엘리가 98세에 죽었으니 아들들이 제사장노설을 했을 때는 적어도 중년이었을 텐데 여전히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2장 17절에 세번역 성서는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만 원어는 젊은이들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더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하는 짓이 어린아이라는 뜻일까?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이름의 뜻도 참 좋지 않은 뜻이고 그다음에 계속 이 홈리와 비누하스를 어린아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야회를 무시했다라고 적혀있어요. 2장 11절에 그런데 무시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모르다. 야회를 몰랐다 이겁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암만 이들이 빌런이지만 나쁜 놈들이지만 야회를 몰랐는데 어떻게 실로 성서에서 제사장노설을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도 몰랐다라는 직역을 하기보다는 무시했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제사장노설을 하는 사람들이 야회를 몰랐다는 말이 얼른 납득되지 않는다. 야회를 모르면서 야회께 재물을 바쳤고 그 외에 많은 제사장리를 했다니 말이다.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이들이 야회의 이름을 몰랐다거나 제사장의 규례들을 몰랐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재물을 야회에게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가져갔다고 했으니 규례를 알면서도 그는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규례를 무시한 거죠. 규례를 몰랐다기보다는 규례를 무시한 겁니다. 야회를 몰랐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알다, 모르다의 반대말.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말은 알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알라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지식을 갖는 데 그치지 않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안다는 의미.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운 관계를, 인티미트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관계성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성강교를 갖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성강교를 갖는다 할 때도 야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들은 야회라는 신의 이름과 그의 규례들은 알았지만 그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전인격적인 소통과 공감은, 교감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친 거죠. 도둑질을 한 거죠. 재물을 훔치기도 하고, 지가 갖기도 하고, 부정한 성강교를 갖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설하자는 이런 자들이 야회와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었다고 서술함으로써 이제는 인물과 제도가 바뀔 때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 했다. 엘리지바는 수명을 다 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적임자는 물론 대체할 적임자는 상호엘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엘리는 늙었지만 아들들의 못된 행실은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이들을 불러서 꾸중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이들의 악행은 계속됐습니다. 제사장직에서 은퇴한 아버지의 꾸중은 효과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불임의 고통으로 기도하던 한나를 축복했던 엘리지만, 자기 아들의 패약에 대해서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곤혹스러운 대목은 야회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설하자의 서술 2장 25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하스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막무가내로 나가게 그냥 놔뒀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냥 놔뒀느냐 하면, 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도록 그렇게 그냥 방치했느냐 하면 야회가 얘네들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참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설명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야회가 이들을 죽일 작정이었기에 무슨 짓을 해도 이들을 내버려 뒀다는 뜻일까? 죽일 작정이었기에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일까? 방치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느냐? 방치했느냐 아니면 야회가 개입해서 일이 그쪽으로 가도록 어떤 자비를 했느냐? 행동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죠. 어느 편인지 분명치 않지만 좌우간 이들의 악행의 배후에 그들을 죽이려는 야회가 있었다고 얘기하니 독자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회는 이들을 회개시킬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버려 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후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야회가 아무리 악인이지만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는 건 참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서술이죠. 그래서 보충설명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구약성서에는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 야회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야회가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딱딱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무겁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야회가 바로의 심장을 딱딱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무겁게 만들었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것도 열 가지 재앙을 잘 읽어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는 야회가 자기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서술의 형태가 달라요. 바로가 고집을 부른 게 아니라 야회가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역형으로. 사역형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야회가 바로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해서 한 서술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서술을 하는 겁니다. 야회가 사울 왕에게 악한 형을 보내 그를 괴롭혔고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형을 보내서 그를 괴롭히니까 그를 잠들게 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니까 악몽이 아니라 잠을 못 자니까 악한 형이 시달리니까 다윗을 수금타는 다윗을 불러서 그를 잠자게 만들었다. 잠들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악한 형을 사울에게 보냈니도 야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회가 사울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형이라는 걸 악하게 만드는 형이거든요. 또 있어요. 아하부왕을 죽이려고 야회가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형을 보냈다는 얘기. 열왕이상 19장에 나오는 얘기. 야회가 아하부왕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날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거짓말하는 형을 예언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예언자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들었어요. 야회께서 함께하시니 나가서 전쟁하십시오. 분명히 왕이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부 전쟁터에 나갑니다. 변장을 하고 나가요.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상대방의 화살이 우연히 아하부를 맞춰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화를 쏜 놈이 저는 아하부왕이니까 맞춰야 되겠다고 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부왕인지 몰라요. 일반 병사처럼 입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우연히, 현대 언어로 말하면 우연히 그 화살이 아하부왕에 가서 맞았다는 겁니다. 그걸 섭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 하나님은 악을 행하기도 하는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기도 하고 악한 영을 보내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안 내보내다가 결국은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해서 그래그래 나가라 그러고 내보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추격하잖아요. 추격해서 홍해바다에 다 몰살당하죠. 장자들이 다 죽은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수장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야외가 도모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는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으니까. 이 문제는 학자들에게 답하기 힘들지만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악을 행하거나 거짓말하지는 않지만 악이나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악행을 한다고는 그렇게 여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허용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을 보냈고 거짓말하는 영을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보냈으니 허용한다는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죠.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야외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악한 영을 보낸 것도 의도를 가지고 했고 어쩌다가 보낸 게 아닙니다. 또 악한 영이 야외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간 게 아니에요. 야외가 명령하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게 사실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야외가 한 일이죠, 그것도. 거짓말도 하고 악행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성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의 원인을 야외 하느님에게 귀속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대답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야외가 원하지 않는데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야외가 원치 않는데 벌어지는 일은 없는 것처럼 얘기해. 궁극적으로는 야외가 모든 일을 다 한다. 그렇게 보이게 서술되어 있는, 그렇게 여겨지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데 야외가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로봇이나 인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을 야외가 번번이 잘못됐다고 차단하고 막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야외이지만 사사건건 야외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갑나라, 대추나라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관이 아니에요. 구약성서의 역사관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일은 야외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일어남으로 사람의 눈에는 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믿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눈감아줬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런 거죠. 하지만 엽기 34장 10절이나 10편, 5편, 4절처럼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악을 행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런 기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앞에서 숨은 이유가 있다느니 이런 대답이 있잖아요. 모든 일은 야외가 하신다느니 이런 대답이 만족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읽은 구절처럼 엽기 34장이나 10편, 5편처럼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의 거짓말을 주제로 한 두 개의 박사학위 논문이 참고가 된다. 제가 이걸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때 제가 마치지는 못했지만 박사 논문을 쓰려고 잡았던 주제가 거짓 예언자입니다. 제가 잡았던 텍스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서 26장, 27장, 28장, 29장이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 야외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니까 거짓 예언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가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정의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게시를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전하는 자 이게 거짓 예언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든 두 논문은 바로 그에 관한 논문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에요. 제가 이걸 다운받아서 다 읽으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Nancy Ruth Bowen이라는 사람이 쓴 The Role of Yahweh as Deceiver in True and False Prophecy 라는 프리스톤 신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요. 1994년도에 나온 거. 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 전이네. 그러네요, 진짜. Ora Hon Prouser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 있어요. The Phenomenology of the Lie in Biblical Narrative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시네티에 있는 Jewish Theological Seminary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건 91년도니까 더 오래됐네.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할 때가 2000년대 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논문이 그래도 참신한 새로운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논문이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사학위 논문이니까 굉장히 자세합니다. 굉장히 자세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이니까 대중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인 논문인데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두 편의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두 편의 논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달러 읽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달러. 이에 반해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그러니까 엘리 집안과 홈리와 비누하스가 다 망하게 됐다는 그런 예언을 하필이면 엘리 제사장의 제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전화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야외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고, 그가 자라는 동안 야외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화자의 코멘트죠. 설화자가 한 코멘트죠.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이랑 율법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았지만 그거랑 다르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아들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러고 다시 성전으로 가보니까 거기서 선생들이랑 토론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랐다. 그리고 누가 보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 이런 말도 있죠.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염두에 두고 보금서 기자가 썼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 설하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이스라엘의 단에서 부엘세바니까 전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예언자로 그렇게 인식하게 됐다. 인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세상에 나올 때가 된 겁니다. 이전까지는 야외가 말씀을 내려주는 일도 거의 없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야외가 신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냈고 신로성소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했다니 그의 등장과 더불어 바야흐로 게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서술은 좀 지나치죠. 그만큼 사무엘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말을 설아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주로 언약교에 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레셋과 전쟁 벌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